아야! 아야! 겨울이 씨 나오셨습니다. 어떤 개인기 준비하셨나요?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허스키하다 보니까요. 개인기 하고 계신 거 아니죠? 아 예예. 깜짝 놀랐다. 윤문식 선배님. 윤문식 선배님이요. 자 가겠습니다. 아니 별로 바빠 안 해본 거라. 희릉 희릉 싸가지 없는 놈. 희릉 싸가지 없는 놈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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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하는 것 같아서. 알겠습니다. 몇 번 그 언영 씨에 대한 부담은 같이 가세요. 아세요. 대란하게 하셨어요. 원래 사실은 저기 가실게요. 아니면 문희주 씨랑 바꿀 기회 한번 드릴게요. 이번 주 제가 가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 주 저거 하라고요? 저 굉장히 부담스러운 줄 알았는데. 이거 잘못하면 진짜 그 다음 주에 고정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데. 아 저런 자리에요. 댄스 보겠습니다. 내가 많은 손입니다. 결곤의 사실입니다. 시사 시사의 중심. 내가 플러프의 손입니다. 아 부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네요. 평소보다 김병장! 드디어 나오셨습니다. 우리 인재범 씨 못 참아낸다. 돌아서서 해보겠습니다. 저 돌아서면 더 쑥스럽지 않나요? 어쩜 우리 복잡한 인연을. 제가 아는 인정 없이 다른 분인 것 같습니다. 댄스는 따로 준비하셨나요? 댄스를 짧게 준비했습니다. 짧게 준비했으니까 짧게 준비했으니까. 짧게 즐기시기 바랍니다. 좋습니다. 우리 김병장 씨의 댄스 보겠습니다. 이제 40대 작동한다. 아이돌을 다시 해보겠습니다. 내가 바로 김병장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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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? 아니, 시크릿 가든의 배우들, 배우분들. 성대모사를 지금과. 아! 김사랑 씨. 아, 예. 김사랑 씨요? 우리 그렇게 절절한 사랑한 거 아니었잖아요. 아! 아! 오스카가 있어요. 그거 진짜 방금 제가 해봤는데 방금 발견했어요. 제가 진짜 잘하는 걸. 알겠습니다. 너까지 왜 그래? 둘이 나 잡기로. 날 잡았냐? 근데 대본을 제가 보고. 예, 예. 네, 예. 아니, 넌 모든 식구 다 할 수 있는 애잖아. 나 배신하고, 내가 세신하는 놈이나 유학 가는 그런 애잖아. 나 엿 먹으라고. 네, 네. 아, 네. 아, 예. 예, 예. 아, 얘 있어요. 아, 뒤에 있어요, 뒤에 있어요. 뒤에 또 있어요, 뒤에 있어요. 내 사촌이랑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런 애한테. 매일 모르겠다. 우리 같이 땅스 여기로 했습니다. 오빠 춤을 보여주는 분들을 응원합니다. 박수의 결과이다.